애니몰로우 티비 크크크크크 안녕하세요 애니몰로우 티비의 테드 디케이 입니다 자 2주 뒤에 남대천에 저희가 다시 왔습니다 우아아아 일단은 지금 포회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낚시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렇게 근데 이렇게 육안으로 우와 저 뛰는 거 연어가 이렇게 진짜 많이 보이는데 오늘은 수중의 활약이 상당히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갑자기 힘이 나기 시작하는데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저기 보시면 무려 우워 연어가 엄청 뛰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기 연어가 뛰는 장면이에요 저기 물길 수중의 세팅해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어가 강가로 흘러들이는 포인트를 찾았어요 바다에서 강으로 들어오는 포인트죠 바다에서 강으로 들어오는 포인트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요 순서에 문을 놓고 있습니다 순서에 문을 놓고 있습니다 순서에 문을 놓고 있습니다 시금 察은 상체를 사용하여 안됐습니다 monitored 멈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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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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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